현재 찾아볼 수 있는 튜토리얼들은 보통 의상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듣기에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티메이트에서 모델링 및 모션 그래픽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안현섭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자이언트 스텝 로커스에서 모델링 아티스트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다양한 3D 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중력값도 있고 재질도 표현이 가능해서 현실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모션을 쉽고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느낌이 나는 것과 리얼한 아웃풋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인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천 재질면에서 그런 리얼함을 더하는 모델링 팁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라디언트 노드를 달아줘서 블랙인 부분을 수치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도 GPU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더 빨라졌네요. 여기저기 툴에 대해 찾아보지 않아도 마블러스 디자이너 툴을 쉽고 빠르게 한 번에 익히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3D 아티스트 안현섭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